자, 저 애플부터 내려가자. 야, 이거 얼마 만이야. 언니 축하해, 언니 너무 멋있다. 키가 더 큰 거 같네? 아, 나 아니야. 나 그것도 봤어, 언니. 언니 스피링 해놨다고. 다 호왔네, 진짜. 다 봤어, 언니. 언니 그거잖아, 샐러리잖아. 어디 가? 이거 봐, 언니. 아직 보고 계셨구나. 아, 네. 아, 너무 그림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하얀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쿠키도 주셨어. 아니, 진짜. 너 뭐 없어? 빈손으로 왔니? 언니 미안, 나 데이트하셔서. 부산이라도 내놔. 맛있는 거 사줄게, 언니. 언니 사진 찍어오세요, 여기서? 아, 나도 사진 찍으라고? 알았어. 근데 인스타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거 없어. 아, 그래요? 난 소영이 찍어야지. 인스타에 찍어야지. 아, 언니랑 살짝만 찍어야겠다. 언니랑. 언니랑. 이거. 이거. 계속 봤어, 언니. 액습을 시작하는 영상도 없어가지고. 쨍고 봐. 쨍고 봐. 액습을 엄청 하고 왔네. 아, 그게 바로 그렇죠, 언니. 감동이야. 그 정도는 뭐 작품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것도 맞춰서 여기까지 사봤어. 어머, 언니 너무 멋있다. 왜 스펠링 틀린 거 가르쳐서 멋있다고 그래? 아니, 이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스펠링 틀린지는 다 몰라. 그치? 아, 몰라서처럼 해. 괜히 내가 공개해가지고. 아, 몰라 몰라 몰라. 사실 오이가 영어를 잘 모르겠어. 멋있다, 언니. 알았어요, 언니. 알았어요, 언니. 앞으로 계속 해야지. 이 짓거리. 저도 놀러 올게. 전시당 할 때마다. 그때는 꼭. 너무 축하해, 언니. 맞았어. 처음에 바스 입고 다녀라. 따뜻해. 진짜. 유튜브에 나와도 내 얼굴? 어, 나 괜찮아. 인사 한 번 해. 아, 잠깐 지금 살아있어. 언니, 나 일본 갔다 왔었어요. 부끄러움을 하면서 할 말을 다 하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닥터는 위에 토마토고요. 토마토는. 내 유튜브 출연 중에 이렇게 카메라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처음이야. 아, 진짜로? 아, 넌 원래 거기까지 화려했고. 나 카메라도 보고. 갈게요. 다음에 진짜 넷이 다 같이 못 보자. 어떻게 된 게 한국 와서 한 번도 못 봤어. 그때 못 보니까 계속 못 보잖아. 맞아. 직장이야, 직장인. 다 직장인이네. 너 진짜. 나 빼고 다 직장인.. 언니, 이게 직장인이지! 데이트 잘하고. 안녕! 이제 축하해. 너 이거.. 번호 저장할게. 이거 지금. 자, 시간이 아니라 가지고 지향이. 내일 아침에까지 시청해 주신 횡 어이거. 반죽 기름을 썰어주세요 물에 넣어주세요 조리법 조리법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애들에게 계속 먹으실까요? 손님의 한 번을 보면서 오늘의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그때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누구야 이건? 폴더가 또 바뀌었네? 음식이 안 나왔네? 아 진짜로? 저 넣고 리액션하기 진짜 우리 거기 같은 촬영같은 안에 편지도 넣었어 내가 진짜? 너 잘했다 대박 여기 편지도 안 돼 어떻게 먹는 거야? 아 귀엽다 이게 편지도 안 돼 여기 편지도 안 해 비밀이야 어머 어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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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뜨거워 나 지금 끓여도 돼 뜨거워 뜨거워 내가 고묵이랑 개구리랑 초록색인 거 다 좋아해 그러니까 딱 색깔이 너 스타일이다 뜨거워 나 거기 있어 난 거기 있어 넌 거기 왜 했어? 어떻게 또 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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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다미 같아 아 이게 그 나는 피큰 나미에서 그렇게 넌 없어 너 생각난 선물 거기 없었어 나 있어 만져도 다 스탠드 귀여워 잘 어울리네 옷이랑 색깔이 깔맞춤 나도 만져볼래 보거리맨?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애코네 개구리 옆에 두려워 개활용 소재 만들기 좋다 개구리 내가 너무 안 귀여워 이 친구도 야 주민친구 개구리 옆에 나오면 딱 귀여워 아 안 그래도 나도 개구리 친구가 생겼네 맞아 예쓰 근데 겨울 다 지났는데 털 좀 아니 여름에 좀 갈거야 그건 좀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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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지금 옷에 잘 어울리지 너무 귀여워 오 근데 귀엽다 너 엄마한테 당장 자랑해야지 아 그냥 엄마의 마음을 엄마한테 욕은 안 먹겠다 아 가봐서 귀여워 어디 갔지 귀엽다 맨날 메고 다닐게 나머지는 집에 있잖아 집에 있구나 집에도 있어 선물이? 우리 3개 샀다 했잖아 하나 남았어 일단 끝 열어봐야 돼 이건 윤진이 다이의 선물 이건 내 선물 포장 능력이 없어서 포장해주는 데에서 샀어 이거 이거 색깔 내가 고른거야 우와 예쁘다 이거 캔들머머에 하면 완전 잘 녹겠지 계속 새기를 즐길 수 있어 너무 예뻐 귀여워 입이 다 신나는 근데 편지에 장갑이라고 써있으면 이미 스포다 나도 모르게 스포했네 편지에 가야 나중에 긁쳐 이게 뭐야 귀엽다 너 이렇게 뭐야 대박이다 너 오늘 옷이랑 다 어울렸네 그니까 약간 언뜻 보면 에스파 느낌 낼 수 있고 자세히 보면 귀여워 자세히 보면 진짜 에스파 야 귀엽다 귀엽다 여기서 이거 1월까지만 판대가지고 일단 사놨어 무지성으로 왜 1월까지만 사라? 몰라 원래 뭐 12월까지인데 1월까지 연장되어 그냥 이 장갑 자체를? 어 어 많이 안 만드는 데인 건가 봐 그 내 이상한 화려한 장갑이랑 같은 데야 뭔지 알지? 알아라 알아라 저 뭐야 보이셨어? 오늘은 끼고 온 거잖아 어? 끼고 언박싱 끼고 이제 이거 언박싱 끼고 이제 언박싱 끼고 이제 언박싱 끼고 더 예쁘다 근데 진짜 진짜 정말 귀엽다 이 표가 어떻게 이게 뭐예요? 하고 보여주면 선생님 장아찌예요 얘들아 미안한데 나 약간 타죽을 거 같아 절로 온기 닫았어 언박싱 끝내보니 왜 이렇게 시무룩해져있나 했네 아 아니 어쩌고 PBC 피넛버터 크림 피넛버터 크림 맞으러 왔어 맘에 들어서 다행이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맛이 나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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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쎄임 이름 지었니? 성은 닌인인가요? 노 오케이 제이 성 시카고 제임스 시카고 피자 제시피 제임스 시카고 피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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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시카고 피자 듣지마 듣지마 그런 것도 좋아 제시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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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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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맞췄는데? 안 맞췄네? 안 맞췄네? 여기요? 내려가? 내려갑시다 내려가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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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진짜 럭키드로우마 있구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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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honored 조용한 여자들이 악마라니까 앙마야? 악마 우리 천사네. 계속 그러니깐. 저의 손우요? 귀엽다. 맞아. 완전 인스타에서 보는 외국 하이틴 오타쿠 책상 같아. 뭔지 알지? 나 그런 거 많이 보거든. 뭘까요? 왜 이렇게 커? 너네 다 담아서 들고 가라고 큰 거 샀는데. 이거는 노트북 케이스예요. 아, 영희니까. 그다음에 굿. 축하한다, 영희는. 이건 너무 카페 포장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넌 건데. 아니 이게 먼지털이거든? 근데 핑커맨이라 귀여워서 내 스타일이야. 얼마 전에 아니 얼마 전에 회사에서 창고 정리하면서 필요한 거 챙기라 그랬거든. 내 스타일이야. 근데 마침 먼지털이가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 완전 좋아. 대멋진데? 이걸로 먼지 다 털어. 이 트롤은 너 스타일 아니랬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길래. 상관없어. 이거는 펫폐스 베어버린. 상관없어. 미쳤더라. 뒤에 뜯어져 있긴 하거든? 괜찮다. 근데 여기는 하자 없더라. 미쳤다. 여기서 전신하자. 너무 고맙습니다. 케이크 케이크. 너무 예쁘다.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줄이야. 진짜? 이거 뭐야. 케이크도 예쁜 거 샀네. 그 와중에. 야, 영희 나 이거 좀 봐. 뭐야. 어제 사러 간 자동 케이크가 이거였어. 너무 예뻐. 우와. 그래, 나 저 반달 케이크 처음 봐. 구피 시키긴 했는데 최대한 예쁜 걸로 찾아봤어요. 헤이 앤 영윤. 반달 케이크를 꺼내 보겠습니다. 그 우리의 과거 색깔 있어 있잖아. 근데 이거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 케이크랑. 손톱 안 타게 조심해. 손톱 안 붙일. 어, 뜨거워. 야야야야. 손톱. 아우, 조심해. 야, 손톱 탔어 너. 어, 그래? 어, 대박. 요진아. 대박. 대박. 봐봐. 아니, 이게. 대박. 대박. 야, 봐봐. 야. 대박. 그래, 이거 손톱 탄다니까. 우와, 대박. 나는 태워 봤지. 핸드폰 묻지다가. 닿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지 꺾지 말고. 저 한번 태워 봐야지 배워. 그라데이션 한 거 같아. 그라디엔드. 그라디엔드. 누가 봐봐. 다시 봐봐. 상큼하게 타였어. 노랗게 타는. 노랗게 노랗게. 나도 내 선물 받은 주머니에 있어, 나의. 허니. 나도 브이로그 찍어야지. 꿀짠지. 꿀차고 먹기 힘드네. 꿀차고 먹기 힘드네. 꿀차고. 우와, 너 전문 유튜버 같아, 유진아. 뭐야? 데뷔나 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유튜버의 삶이니까. 당황하나. 그래? 그 정도? 예전에 다 찍으면 안 돼, 이제? 안 찍어. 또 찍어줘. 뭐야. 슬기. 슬기 씨. 예쁘다. 예쁘다. 야, 저거 스프라인드 좀 내려가. 기다려. 다녀올게. 되게 예쁘게 나온다. 진짜 예쁘게 나온다. 예쁘다. 예쁘네요. 생일 축하해,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우와, 뭐야? 잘한다. 잘한다. 고통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 너 완전 목소리 효과군 것처럼 할 줄 알았어, 당근. 무슨 소리야? 뭐야? 그. 배우 다리. 고맙습니다. 이거 성민이가 전달해준 거야. 아, 그래? 이러면서. 나중에 감사 인사해야 돼. 왜 있었대? 고마워. 호카 어디 들어있어? 껴져 있지 않아? 어딘가에 껴져 있지 않을까? 와, 잘생겼다. 나 가죽가 뭔지? 어, 여기 봐. 두근두근. 오, 이런 것도 들어있어. 왜, 왜, 왜? 왜? 나 기대해도 돼? 유닛은. 왜, 왜, 왜? 야, 미쳤다, 미쳤다. 왜, 왜, 왜?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내가 살게. 헛소리 너. 절대 안 줘야지. 짜잔. 짜잔. 허니 나왔어, 허니. 너무 귀엽다. 왜? 생각보니까 모네프카 커서 이거 안 들었거든. 역시 난 꿀프. 이게 뭔데? 꿀프인가 봐. 이거 뭐 갖고 싶었던 거야? 나 최애 차이야. 아, 그래? 가줘. 아빠, 고마워. 나 줘 그럼. 갑자기 얘가 이렇게 괘씸해. 왜, 왜. 뭐지? 왜 이렇게 괘씸해. 왜 이렇게 괘씸하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야, 나는 골프다 대상인가 보다. 어이없다. 둘 다 허니 뻔네. 좋아하지 말라. 아니야, 여기서 허니야. 청균이 안 나오네? 그러게, 청균이가 귀하네. 역시 덕, 최애는 걔 못 타. 근데 내가 가진 그거랑 달라. 야, 이래서 솔로보핵감을 사야 돼. 뭘로 사도 우리 애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왜 몬스택스 안 줘? 아니야, 몬스택스도 뭐 들었어. 몬스택스, 나 있던데? 꺼내줘. 거기 뭐 있던데? 거기 뭐 있어요, 오빠. 이것도 색깔필. 우와, 근데 얘는 CD는 참 프린트 잘한다, 디자인이. 아니, 스티커는. 예뻐, 맘에 들어. 이것도 허니다. 야, 이거 이거. 와, 민혁구하이. 예쁘네. 여기다가 더 보여야지. 우와, 이것도 허니야. 필름 허니. 필름도 허니야. 야, 스티커 예쁘다, 얘네. 그래, 근데 딱. 스티커. 필름은 귀여우시네요. 바다필 안 나서 아쉽지만. 바다필 아직 하나 남아있긴 하네.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퓓 더 손으로 망쳐서던 하네. 딱 들어갔네. 스티커. 하나 더 더 enchanted 하네. 오, 엄청 빨리 뽑히네? 아니야. 아, 아, 아. 캤엠. 뭐야, 우와. 우와, 그 cómo. 우와, 우와. 개신개해. 아, 이게 노란 거 완전 파나네.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코팅 이렇게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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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신기하다. 우와, 대박 신기하다. 우와. 오, 엄청 빨리 뽑히네? 아니야. 우와! 개 신기해. 아, 이게 노란 거 완전 파나네.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코팅 이렇게 돼. 대박 신기하다. 어플도 이거 같이 이렇게 된 게 완전 간지나네. 나도 사고 싶다. 이거 멋지다.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재밌다. 계속 뽑게 된다 재밌었어. 이거 뽑게 되네. 이거 필름 많이 안 비싸? 필름? 비싸지. 이건 어쩔 수 없어. 몇 장이 얼마야? 근데 인스탁스보다 비싸? 아니야, 그 정도 아니었던 거 같아. 그거 보다 비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안. 와, 근데 진짜 쨍하게 나온다고 하자. 우와. 잘 나왔는데? 다 나왔다. 대박. 대박, 대박. 우와. 밑에. 이거 좋은데? 미쳤다. 신기해. 고화질. 아찌다. 여기 완전 화면. 여기 완전. 덕질 브이로그 썸네일 그 자체야. 덕질 완전. 슬라이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넥 앨범 들으면 안 돼? 그래. 어떻게 들어? 유진이가 틀어주겠지. 듣고 원피씨도 듣자. 그래. 한 번도 안 틀어봤어. 리플레이어가 없어서. 여기서 틀어보고 가야겠네. 앨범이. 땡스. 앨범이 세 개나 있는 사람. 아니, 집에. 오우. 이게 더 조용해 내꺼보다. 응. 응. 밑에 이것도 나오네. 음질도 더 좋은데? 음질도 더 좋은데? 저 조그만 스크린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기현팬 보고 햄프라 그러잖아. 그러네. 보러. 운명이었네. 너는? 운명이었네. 햄프 스티커로 꾸며야겠다. 써도 돼 유진아? 응. 널 된 거지만 내가 다시 쓰도록 할게. 본인이 만들어뒀거든 지금. 나, 내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는 거잖아. 다혜야 너는 스티커 들고 있기를 막고 있니? 상무이 좋다. 내가 꺼내는 건 잘할게. 꺼내는 건 잘할 수 있어. 꺼내는 건 잘할 수 있어. 산뜻 꾸미기만 했어. 좋아한다고. 이게 다 님들 마음이잖아요. 멋진 사진에 무슨 짓이야. 너 폴코 현재냐? 폴코 샤파 한 거 어때? 슬라임 카페처럼? 폴코 카페. 커피 하나 타주고. 마음껏 폴코 하세요 여기서. 스티커 팔고. 탑 로더 팔고. 컨설팅 해주는 거지. 진짜 잘했네. 화면에 보여줘. 가봅시다. 우리 인싸오빠들. 인싸오빠들. 아기 꿀떡 만두. 뽀며줘. 알았어요. 손을 좀. 불 붙었다. 유진이. 이게 쓰고 싶어. 지금 달린다. 헐 잘 어울릴 것 같아. 벌써 맘에 들어. 내 것도 좀 고심해서 해줘. 다 생각이 있겠지. 사장님 다 생각이 있어. 최선을 다 해봐. 선생님 그냥 여기다 놓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어. 더 필요할 거야. 당장 갈아치워 빼고. 특히 그거. 그거에 제일 잘 어울리겠지. 아우 잘 어울려. 어떡해. 진주 이럴 걸.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그게 짝인데? 진짜? 이렇게 하도록 해. 이거 어떻어? 남았는데. 500원에 팔아도 안 팔릴 듯. 아 안 팔 건데. 어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넌 진짜. 넌 진짜 몸베베르 타러가 운명이다. 그니까. 내 법인 상호명인데. 아 이것도 괜찮은데. 사진이 괜찮으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 같아. 아니 나빠. 원래 볼 거 훨씬 예쁘잖아. 유진아 너 진짜 천재다. 그래? 너무 신기해. 이렇게 뚝뚝대는 게. 그러니까. 재밌잖아. 다른 손톱으로 열심히. 스티커 누르고 있네. 스티커 누르고 있네. 왜냐면 열정. 타버렸어. 열정에 손톱까지 타버렸다. 손톱까지 타버렸다. 너무 귀여워. 신재는. 신조유진. 너네도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못했잖아. 도둑마. 야 네가 거기서 공부하냐? 이게 제일 나아. 눈이 있으면 봐봐 유진아. 와 이거 예쁘다. 야 이대로 팔아도 돼. 나 오늘 완전 돈 굳은 거야. 내 것도 해줘. 그래. 야 잡아. 빛을 주네. 줄 서 줄 서. 줄 서 줄 서. 그거도 하나만큼 있고. 진짜 예쁘다. 그니까. 이 맛에 폴꺼한 거구나. 다혜 오늘 꿀 빨았네. 폴카는 내가 줘. 콜꾼은 유진이가 해줘 내가 부끄럽다 됐다 끝 야 진짜 예쁘다 유진아 고마워 좋아해준다